승헌아, 나 배고파. 배 안고파? 뭐 먹을래? 나는... 빵! 이번에 뚜레조르의 극빵이라고 심해지고 나왔거든? 그래! 그래? 뽀뽀! 그런 짐을 그릇! 슈프림 슈프림 너무 맛있어 슈프림이 대박이야 슈프림이 슈프림 땅콩크림이랑 캉크림 나 땅콩쌤을 진짜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부드러워 빵은 촉촉해 음 완전 매력적이네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하지 너무 맛있지 진짜 맛있어 맛있지 역시 빵에는 우유야 역시 엄청 따끈따끈해 맛있어 나 식빵 이렇게 크게 먹는거 처음이거든 음 완전 부드러워 안 따끈대 음 음 음 음 와 이 치즈가 치즈가 대박이네 찐득한 나초 치즈소스? 그런거 저랑 치즈맛이 엄청 풍부해요 엄청 풍부해요 아주 환상품인 것 같아요 빵이랑 음 파이팅 처음으로 먹은 맛이 가꿔진 빵이라서 그런지 훨씬 맛있네요 따뜻하고 맛있어 향이 대박이야 올리브향 나 진짜 매력적이야 어머 이렇게 맛있어 이거야말로 정말 건강한 빵이구만 빵의 풍미가 아주 뛰어납니다 정말 맛있어요 배도 불렀겠다 다시 열일하러 가봅시다 고고 저도 벤츠님과 소음 커플 영상을 보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뚜레쥐르 가뿐 빵 드셔보시고 지금 행사하고 있는 나도갓빵스타 UCC 공모전에도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